안녕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가 안와요 너무 예뻐요 지금은 제가 일해서 지금은 한국식당 삼겹살 식당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아요 안 혼자 이래요 여기 너무 예뻐요 우리 식당에 이태원에서 있어요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식당 한국식당에서 미국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한국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 성님들 있어요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나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 이래요 조금만 어려웁다 여기에서 텔레비전을 했어요 많이 보고 보여 보여 웃기고 이래요 아 이래요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